안녕하세요. 2PM의 준케이입니다. K말이 5월 5일에 저를 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 즐거운 저희 반려견 덴버와의 촬영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설렙니다. 평소에는 거의 매일 산책을 하고요. 제가 일이 있을 때는 가능한 선에서 늘 데리고 다녀서 저랑 항상 붙어 다니는 저의 가족이자 친구이자 제 친동생 같은 존재입니다. 덴버의 기분은 오늘 여기 촬영장에 와서 새로운 간식을 먹게 되었는데 너무나 좋은 간식을 맛봤나 봐요. 그래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설레하고 저도 이제 똑같은 간식을 구해서 덴버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덴버는 일단은 아마 반려견을 키우시는 반려인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안잔, 손 이 정도 하고요. 그리고 요새는 저랑 뽀뽀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뽀뽀라고 하면 제 입술을 하는 이 정도의 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뱀버의 계획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뱀버의 계획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여기서 많이 든든한 지킴이 든든한 반려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뱀버의 계획은 건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뱀버의 계획은 건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헤이마리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오늘 정말 덴버랑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진심도 감사드립니다. 헤이마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2022년이 되시길 빌겠습니다. 저희 2PM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2PM의 준케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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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